네, 안종식 북한전문기자하고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안 기자, 북한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대꾸를 안 해도 될 텐데 오늘 상황을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올 때마다 또박또박 안 놓치고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대화 안 하겠다는 건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뭐 대화할 생각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원하는 양보안을 미국이 가져오면 언제든 협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안을 북한에 갖다 주면 대선은 악재가 되겠죠. 트럼프로서는 그런 북미 정상회담 안 하니만 못 할 겁니다. 북한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사진찍기용 회담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최선희 담화를 보면 10월 북미 정상회담서를 언급한 볼턴 전 보좌관을 겨냥해서 공상가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걸 보면 북한의 입장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짚어봤지만 노동신문도 그렇고 미사일 카드를 계속 슬쩍슬쩍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정말 활용될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이 ICBM을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 열어두고 봐야 될 겁니다. 대선 전에 어차피 협상이 어렵다고 본다면 ICBM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대선 이후에 협상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대응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선 직전에 북한이 ICBM을 쏘면 미국은 선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결국 미국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두고 계산표를 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반응이 이제 어제 우리가 국정원장하고 안보라인 바꾸고 처음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최선희 담아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섣부른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만 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대선 전후로 가면 분명히 상황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